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길잡이 쿼바디스 채널입니다. 바티간 박물관을 오셔서 고대 그리스로마 헬레니즘 조각관들을 보시고 한국식 3층 꼭대기층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테피스트리의 방 그리고 지도의 방을 보신 후에 라파엘로의 방으로 가실 때 거치는 공간입니다. 아주 애매한 섹터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유아가 있는 공간 바로 살라 소비에스키 소비에스키의 방입니다. 지금은 첨단 IT시대 원클릭으로 지구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고요. 또 구글이 형님하고 네이버 누님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섹터를 지나갈 때마다 아주 애매한 격이 계셨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작 앞에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꼭 이런 애매한 작품이 있는 곳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꼭 계시죠. 저거는 뭔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스키 그래서 소련 느낌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었습니다. 징기스칸 이야기도 나오고요. 몽골군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화 작품입니다. 9미터 5미터 크기의 캔버스 위에 물감에 기름을 섞은 유화 작품이고요. 전쟁화입니다. 소비에스키라는 이 말은요. 이름이 아니라 성이죠. 그래서 이한삼세 소비에스키. 바로 1683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바로 빈 전투거든요. 그때 연합군 총사령관 이름이 바로 이한삼세 소비에스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소비에스키의 방이라고 붙이게 되죠. 빈 전투는 1683년 9월 12일, 12일 양일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일어난 전쟁이고요. 바로 오스만 터키 제국이 유럽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달간 빈이 포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바로 사령관이었던 소비에스키 국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바로 몬떼깔버 칼렌베르그 전투에서요. 오스만 제국이 기독교 세계로 진격하는 것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바로 신성러마제국, 크리스찬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바로 이슬람들이 더 이상 유럽을 넘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완전 열쇠에 몰려 있다가 아주 대대적인 승리를 이끌었을 때 활약을 한 군인들이 바로 우사리, 3천명으로 구성된 중무장한 기병이었습니다. 방금 사과라고 알려진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오스리아 빈을 탈환하게 되고요. 그 양일간 이틀 동안 죽은 바로 상대편 오스만 터키 군인들이 4만 5천명이 됐었습니다. 완전 그냥 싹 쓸어버렸던 겁니다. 이쪽 크리스찬 연합군 신성러마제국이 9만 상대방 바로 오스만 터키 총사령관이 바로 카라무스타파 파샤였는데요. 20만에서 30만 게임이 안되는 전쟁이었는데 아주 대대적인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결국 카라무스타파 파샤, 유럽을 집어삼키고자 했던 야욕이 꺾어지게 되고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3개월 있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참수형이 아니라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1설에는 화병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럴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겠죠. 그쪽에서 본다면 다댐밥에 재뿌린 사람이 바로 요한 소비에스키 3세가 되겠습니다. 1683년 9월 12일에 대승을 거두고 전황보고서를 보내고 있거든요. 바로 이 유아의 정중앙에서 소비에스키 9강이 전령에게 교황청으로 가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진 중요한 내용이 바로 베니무스 비디무스 엣 데우스 비치트 왔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베니 위디비치 시저가 보낸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버금간 아주 너무너무 멋진 전황보고서였습니다. 물론 로마에서는 난리가 나죠. 이게 오스트리아 빈이 함락되면 바로 서방 기독교 세계의 중심인 로마 교황청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거든요. 카라무스타파 파샤가 아마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왔을 텐데요. 그러면 베드로 성당에 종이 십자가가 내려지게 되고요. 거기에 초승달 이슬람 상징이 아마 걸렸을 겁니다. 물론 로마 오셔서 바티간 시국이나 로마 기독교 유적지를 보신다는 건 꿈꾸지 못할 일이 됐을 수도 있죠. 터키, 이스탄불처럼 아마 이것이 중요한 이슬람 문화권이 됐을 수도 됐을 뻔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었던 교황분이 인노첸시우스 11세이시거든요. 그분이 전황보고서를 받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캐톨릭의 중요한 성모 마리아 성명축일이 9월 8일이거든요. 그때가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했는데 9월 10일 이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 성명축일을 9월 12일로 전례법까지 바꿨던 일이 있었습니다. 성베드로 대성당 왼쪽 회랑 부분 바로 라파엘의 마지막 미완성을 그리스도의 변형 모자이크로 떠는 바로 그 작품 아래에 인노첸소 11세 그분 교황분 밀랍처리된 시신이 유리관 안에 모셔져 있고요. 바로 그 뒤쪽에 무덤 치장이 있는데 바로 오스반 터키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출하는 장면이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딱 칼을 들고 있고요. 한쪽에는 다른 여인이 십자가를 들고 있죠. 바로 십자가가 수호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빈 전투가 서방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쟁 200주년이었던 1883년 9월 12일에 폴란드 작가인 얀 마테이코 화가죠. 9미터 5미터짜리 전쟁화를 유화 작품으로 만들어서 기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라틴어로 헌정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고요? non nobis domine non nobis sed nomini tuo da gloriam 우리가 아니라 우리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는 그런 의미의 헌정이 되겠습니다. 전황보고서에서처럼 베니무스 비디무스 에드 데우스 비치트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결과입니다. 빈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바로 우사리 알라띠라고 해서 마치 날개에 달린 기병들 요한소비에스키 군의 주력 기병부대였습니다. 3천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1500년대 중반 이후에 창설된 기병부대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듯이 아주 중무장한 청동이나 노수로 가벼운 재질로 해서 온몸을 감싸고 무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병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그냥 태풍이 몰아치듯 쓰나미가 몰아치듯 전쟁터를 휙 평정을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우사리 기병부대 앞에서 오스만 터키 군이 파죽지세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혼줄이 단단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 오스만 터키가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그때 도망갈 때 두고 갔던 그 무기들 또 이 커피, 커피가 500자루가 있었습니다. 원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전리품인데 뭘 할까? 그러다가 두고 간 무기는 다 녹여가지고요. 21톤이나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테파누스 돔이라고 해서 성스테판 대성당 종탑의 종을 만듭니다. 종소리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종소리 하면 캐톨릭 국가인 로마나 이탈리아 각 지역의 종도 소리가 예쁘고요. 또 종소리 하면 한국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음악의 도시답게 종소리에도 화음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로 성스테반 대성당 종소리입니다. 터키군이 두고 갔던 청동 21톤으로 만든 종소리고요. 그리고 500자루의 커피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좀 착각을 했답니다. 이거 낙타먹이는 먹이인 줄 알았대요. 콩 모양으로 생겨 있잖아요. 맛을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커피라는 거구나. 커피를 만듭니다. 그때 바로 카푸친수도회 신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커피를 하나 만듭니다. 그 커피가 뭔가 하면 커피를 내리죠. 거기에다 우유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꿀을 타서 만든 새로운 차원의 커피. 바로 카푸친수도회니까 카푸치노라고 합니다. 커피 역사가 무려 1683년 이후 1685년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됐고요. 그래서 비엔나의 커피가 그렇게 유명한 거죠. 오스리아 빈에 가면 바로 그 비엔나 커피 최초의 카푸치노를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커피나 카푸치노하고 무리 한 잔 더 제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파티간 박물관 바로 지도의 방에서 라파엘 방으로 갈 때 있는 길목의 애매한 공간 소비에스키 방에 있는 대형 유화 작품 전쟁화 소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쿼바디스였습니다. 쿼바디스였습니다. Ent 이렇게 완전히